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했습니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,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고, 유엔의 대북 제재 체제를 굳건히 시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앞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외교 국방부 장관을 연이어 예방했습니다.